명품의 나라, 전세계 패션 뷰티의 집성지,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지에니 사랑하는 명품 에스테틱 브랜드, 캐롤 프랑크. 디사 엘사와 함께 피부를 위한 자체 연구소 보유. 백화점 입점 동일 브랜드. 국내 유명 셀럽들이 아름아름 찾아 쓴다는 하이엔드 브랜드. 드디어 쿠션 전쟁의 판도를 뒤엎을 올 뉴 쿠션의 탄생. 11가지 쿠션을 하나로 캐롤 프랑크 롤링 커버 쿠션 프랑스 comple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